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의 망명을 갖고 자기 아들 세례도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 아내와 장인과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모세의 마음이 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 나 여기서 뭐하고 있나 난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나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나 애국의 궁정에 있었고 민족을 향해서 좋은 뜻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날 여기에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원치 않았지만 미디안에서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의 통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게 장인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국가로 세워져 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발전하고 이스라엘에 좋은 국가적 시스템이 생기는 기초가 사실은 이드로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40년을 견뎠듯이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시는데 매우 유익하기라 믿습니다